와, 체력 4,400? 미쳤다. 이 카사딘 지금 못 막습니다. 여기 화가 났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훈련소에서 돌아왔습니다. 전역하고 싶습니다. 1,000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말이네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주말에도 이제 근무가 있다는 거. 주말에도 근무와 임무분담제는 있다. 군생활 이거 하나만큼은 알고 가자 하는 꿀팁 있나요? 자, 그럼 군생활 꿀팁 참고하세요. 참고 하셈. 그런 게 어딨냐. 사실 그런 건 없다. 내내 두통 있네? 잘 해봅시다. 와, 그냥 좀 어지러움. 나 커피 기념하셨나 봐. 방송 켜기 전에 이제 라면 하나. 라면 하나와 커피 사가지고 먹고 왔거든요. 그 정도 카페인의 어지러워하시는 걸 보니 멸치시군요. 멸치는 아닙니다. 근데 좀 카페인이 약한 것 같아. 옛날엔 아니랬는데. 자, 집중해보자. 죽지만 않는다는 마인드. 득션이가 안 죽기 때문에. 나쁘지 않지요. 먹을 때 견제할 것 같은데? 병황폐 있으니까 원컵은 안 할 것 같거든요. 오공 다이브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 바로 할 수도 있는데. 그쵸? 잡아서 다행이다.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어우 아파. 6렙만 잘 찍어보자. 좀만 더 먹으면 6렙 되거든요. 왜 너도 6렙이야? 언제 됐어? 미안 미안 미안. 아. 가버려. 가봉이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다 죽는 두어. 아이고, 두킬이 났네요. 균열이나 가볼까 이번 판? 균열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야, 오봉 전령이었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오, 무슨 일이죠? 뭐라라? 오, 네. 아쉽다, 그쵸? 뭐 그럴 수도 있지. 레넥도 방금 골드를 많이 먹어서 뭐라는 거면 뜨거든요? 탑은 당분간 못 비비겠다. 어우 아파. 데미지 미쳤다. 톱날까지 나왔어. 뭔데요? 레넥 통도 결국에 득딜이라서. 아이고, 레넥 톱날 날이지. 탑이. 아. 와우. 아, 용? 아비 근데 다 잡은 것 같죠? 5무 빼보는 본인이 크는 게 아니라 정글을 키워야 의미가 있는 챔피언이거든요 아비 내 킬인 줄 막으면서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내 통은 올 것 같은데 트리는 안 올 것 같거든요 딱 봐도 뭐 그냥 밀 것 같은데 그쵸 막으면서 해야 돼 잡아두어 노궁이야 와용 됐지 네 아이고 내부가 어 그래 미안하지요 자 가보자 가보자 빙의공 왔거든요 어? 아 네 하지 말걸 그냥 각 좀 더 보면서 들어갈걸 너무 막 들어갔다 그쵸? 그냥 잘했더라면 헬퍼 헬퍼 있긴 하거든요 어? 시간 좀 끌리는 데가인데 오히려 좋아 뒤로 가려줘 어라표 끝 끝 좋아하세요 가버려 저거 막아야겠다 정말 빠졌어요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이거는? 아니 도망 어떻게 가게 절대 못 가지 가버려 어? 어우 다행이다 그쵸? 방템이나 갈까? 워머그? 워머그로 가자 아니 유미야 나 그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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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안 꼈다가 차려야 됐나? 더하면 안 되나? 그냥 더하자 가차 뛰는데 어 나 망어가 없어 난 여기까지야 이거 먹으면 워머그까지 뜨겠죠? 아 아 아 아 와 체력 4400? 미쳤다 이 카사딘 지금 못맡습니다 트란 특징 이런데 숨어있음 100%임 hhhh 에aign 가보자 manuscripts unsolic 가볼래? 가볼면 죽어요 바로 텔버 타줍니다 사냥 놀자 사빅 아 네 끝난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제일 잘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서포터 한 표 공격적 위치 선정 이런 것도 있구나 자크 서포트이겠죠 이러면 덩글비에고 아니 뭐야 서포트 비에고였네 비에고 생전픽 한 번씩 아마 다섯 명 중에 한 명도 예측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자크 위치 보였으니까 나인 굳이 담길 필요 없겠죠 이러면 대기환 좀 더 합시다 괜찮은데 지금까지 할만하죠 이거는 W도 빠졌고 아 레벨업이 됐네 근데 전멸 없는 나왔어였구나 알았으면 한번 해봤을텐데 아 아 가끔 어 굿 아래쪽에서의 히소식 30초에 꿀녈매가 나오기 때문에 까비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나와 꿀녈매 잘못 알고 있었구나 어 좋은데요 이건 안좋은데 가비 아 이거 체력 좀 까놔야겠다 여기서 체력 안 까놓으면 다이브 당하거든요 어? 이러면 좀 위기인데 이거 맞았으면 안되는건데 이거 맞았으면 안되는건데 아래쪽에서 있어야겠다 파워 일부러 맞아주면서 제 아래쪽에 있으면 벽을 넘어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이브가 쉽지 않지요 가보려 저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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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확실히 치감 있어야겠다 내가 그냥 가둘까? 치감 없으니까 좀 어지럽네 어 그래 어 그래 미안하다 갈게 갈게 자석구 왜그래 네 오케이 저거 넷 엑 오케이 가보려 잡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뭐 되나요 이거? 담배를 되게 쿨하게 쓰네 이친구 멋있어져서 살만한데 이거는 좋으세요 아이고 진은 두번 죽었네 아니 애쉬군까지 쓴다고? 오 네 마지도 안왔네요 자 리신 방금 뭔가 본거 같은데? 그런거 몰라 가자 자 들어가자 어우 그래 아프다 가버려 아니 나소스 왜 이렇게 죽을때마다 불쌍하게 죽냐 고맙습니다 시도는 좋았다 이건 뭐죠? 아군 포탑 근처에서 킬 달성 아니 이런것도 있어? 좋았습니다 어 그래 나소스야 시도는 좋았다 나이스 트라이프 아 그 예수의 감자 아하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